미량 문화재단은 미량 연극촌에서 활동한 청년 K-스타 미량 연극 아카데미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. 미량 연극 아카데미는 청년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청년 예술인 24명과 조감독, 기획실장 각 1명씩을 모집합니다. 신청 자격은 청년 예술인의 경우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문화예술분야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이거나 작품 활동에 참여한 경력에 있는 사람입니다.